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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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금 2만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인데 바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1,500원이 남아버리는 구매 아 샀어 요루 아 요루 샀습니다 여러분들 요루를 샀는데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통장 괜찮아? 안 괜찮아 내 통장이 지금 살려달라고 울고 짚고 있다고 하지만 통장 사정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바로 한번 요루 들어볼게요 와 나이트 블레이드 너무 이쁜데? 바로 들어 야 이게 요루인가? 한번 들어볼게요 요루 오오 야 왜케 이쁘냐 이거? 제트 야 점점 커지네 이게 점점 커지네 오오 이쁘다 츠잉 오 이쁘다 역시 역시 그린이 제일 이쁘네 츠잉 민트로 가자 민트로 야 벌런트 있으면 어떡해? 레전드 아니야 그냥? 자 일단은 어 미목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벌런트가 있으면은 레전드인데 한번 벌런트가 있는지 볼게요 벌런트 가자 굿 럽 아 엄 야 이거 아니지 나한테 행운을 빈대 없는거지 이거 아 나 벌런트 없네 아 있는줄만 알았던 벌런트가 없어 자 일단 오늘은 요루로 한번 PV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가 PVP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자 일단은 요루 강화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얼마나 드냐 이거 어? 장난쳐? 뭐냐 이거? 피눈이 들어? 강화하는데? 장난쳐? 에바 TV야 진짜 이거 아 피눈을 아 피눈 감사합니다 이걸 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피눈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번 강화 들어가야겠죠 바로 강화 아니 야 피는 에바야 강화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강화 레전드 강화를 했고 바로 한번 PVP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판은 검잔부터 좀 해보자고 뭐야 요로가 각성이네? 야 에바지 이건 진짜 맞아라 이게 안 맞아? 야 야 맞아 야 이거 아니지 진짜 야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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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지 진짜로 야 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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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지? 이 녀석? 맞아라? 야 이 녀석아 왜 까버렸어? 어? 왜 까버렸어 이 녀석아 어 만만하게 보면 안되거든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맞아라 가버려? 야 이거 왜 안 맞아? 에바지? 어디갔어 어디갔어? 요로 가버려? 맞았죠? 상대는 요로 각성인데 뭐하냐? 어? 요로 녹악할 때 지는 거야? X에 맞춰야 돼요 저 녀석 왜 Z를 안쓰지? 아 저게 Z야? 저거 샤샤샤샤샥 하는게 Z야 저거? 아 좀 맞아라 아 에바다 이거 맞아라? 가버려? 와 요로 각성 이겼다 진짜 야 나 뭐냐? 요로 각성 이겼습니다 다음 상대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이걸 지내 노각한테 자 요로 셉니다 방심하시면 안돼요 상대는 칼이 뭔지 모르는데 고삼격이네요 맞았고 방심하시면 안되죠 피하면 그만이라는거 맞아라 이 녀석 야 아프지? 아프지? 무시 못하겠지 이 녀석아 들어와 보시지 이 녀석아 여기? 맞았죠? 이거 X로 죽여야겠는데 이거? 여기거든 맞았죠? 아프지 이 녀석아 오 아픈데 와보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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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피할거야? 이거 어떻게 피할건데? 어? 가버어? 이게 안가? 님 죽었어요 근데 가버렷? 이겁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로는 이게 바로 요로예요 다음 상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삼격도 이겼어요 방금 요로? 내가 봐서 사기다 이거 어허 이 녀석 안되겠는걸 방심했지? 여기! 가버려 아프지 이 녀석아 어? 아프지 아프지? 아 이게 안맞아? 까비? 한대만 더 맞추면 끝이야 너?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어? 헤헤 가버려 포기를 했구만 이 녀석아 이번에는 열매 검 주먹 다 쓰는걸로 할게요 감전! 쉥 오우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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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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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라 제발 어 어 어 어 어 슛 아 이게 안맞아? 가버렷? 여기 빠져주고 맞아라 요로요로요로 요로요로 아 망할요로 이거 좀 켜주고 여기 가버렷? 와 요로로 죽였다 야 나 왜케 잘하냐 요로? 요로의 신이 돼버렸는걸? 다음 상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라 요로 아 이게 안맞아? 제트! 아 이거 안맞아? 제발 어어 야 잠깐만 이봐 여기 아 깜 감전 감전 제발 이 녀석도 요로구만 오 오 제발 아 형 잠깐만 아 어 밑으로 할만한 조합이면 해보고 안맞거든 이 녀석아 어 여긴데 여긴데 모르겠지 어딘지 모르겠지 징 아프제 빻 뺏고 오 너무 돌았나 맞아라 맞았다 요루에 걸려버렸다 이 녀석 걸리고 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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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렷? 와 좋았습니다 요루 X로 상대방을 갈라버렸어요 이 빛 노각이야? 좀 맞아야겠는데? 맞는건 나였고 X 아 이거 아닌가? 여기서 좀 때려줘야겠죠 와보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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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프제 이 녀석아 이거거든 하하 어 와보던가 와보던가 어 이 녀석아 안되겠지 안되겠지 슛 아 아프제 제트 아까비 야 아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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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요르거든 아플거야 슛 아까비 슛 오 뭐야 뭐야 슛 아까비 여기 가버려 아 보이거든 보여 보여 보인단 말이야 다음 상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와보던가 와보던가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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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 뭐해 이 녀석아 슛 감전 어? 버거 걸렸나? 뭐해요 뭐해요 가버렷 감전 어 슛 아프지 이 녀석아 아프거든 아프거든 아프지 슛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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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요루 맞아라 제발 요루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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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아프지 요루 제발 제발 가버렷 칼전이구요 상대방은 원금이지 요루 각성이네 맞아주면 안되냐 어 맞았어 맞았어 슛 맞았죠 아프죠 맞았냐 이거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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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아프지 아프지 이 녀석아 남자태께 1댈 뜨자 요루 각성돼 요루 이녀석아 요루 야 에바야 야 1댈 뜨자 어?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야 아프지 아프지 걸려들었어 이녀석 가버렷 이기만 인정할게 슛 어떻게 이게 등을 보이지 말라 등을 보이지 마 등을 보이는건 검사의 수치다 아프지 슛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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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았죠 맞았죠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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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렷 슛 어 가버렷 등을 보이는건 검사의 수치라고 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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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렷 슛 아아 제발 가버렷 하하하하 그러다가 죽는거에요 진짜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죽어요 그러다가 여기 가버렷 이겁니다 이거 아 너무 좋았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루 한번 사봤고 2만원짜리 검인데 2만원의 값어치는 못하는거 같아요 각성을 하면은 좋다고 하는데 각성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